이곳은 대구에 있는 두범마켓인데요. 제 오랜 친구가 운영하는 가게예요. 건어물을 판매합니다. 지금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잘됐으면 좋겠네요.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안녕하세요. 뭐야? 너무너무 예쁘네요. 잠깐 매장 정비 좀 하자. 잘돼 있는데? 이런 것도 파네요. 여기까지만. 너무 잘 만들었다. 이거 내가 사이트 들어가서 했어? 만들라 이거. 아 그래? 이거 로고 말고. 이거 직접 썼잖아. 되게 정겹다. 뭐야? 치즈 유포도 있어? 신기하다. 유포에 치즈가 발려있다. 오징어 치즈 유포야. 오징어 치즈 유포야. 예. 네. 어떻게 볶아 먹으면 맛있대요. 진짜 그런 것 같아요. 바다가 보이는 건어물전 두번 마켓. 고마운 마음을 담아 전해요. 이렇게 매장에 와서 사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게 많대요. 이 집에서 제일 잘나가는 건어물세트는 바로 이거래요. 신기하네요. 혼술세트입니다. 혼자서 가볍게 한잔하고싶을 때 아 가볍게 한잔하고싶을 때 황색이면 충분합니다. 요즘 가장 인기있는 제품입니다. 나니 좋아할 것 같아요. 시즈니츠 아이템. 멋있다. 여러분 필요하실때 연락주세요. 양이 두배 커플세트도 있습니다. 어머나. 손실세트를 두개 싸는 것보다 수인들하고 먹을거면 그냥 크게 되어있는거래요. 너무 크게? 쿠팡과 지마켓 11번가 네이버 다 검색할 수 있대요. 물고기 아기래요. 먹어볼까? 이거 먹어. 혼술세트를 하라고. 혼술세트. 혼자서. 고마워요. 잘 먹을게요. 제일 인기있는 제품입니다. 트리옥입니다. 국내가공이고 두번마켓을 지금 당장 클릭하세요. 괜찮죠? 먹어보자. 잘 먹을게요. 잘 먹을게요. 잘 먹을게요. 잘나갔으면 좋겠어요. 너무 싸게. 맛있겠다. 그치? 이건 진짜 맛있다. 고고기. 진짜 맛있나? 왜요? 고추장물 맛있다. 나는 고추장물 맛있다. 근데 이거는 왠지 이거랑 어울릴 것 같아. 너무 괜찮아요. 우리가 이거랑 이거랑 치즈랑. 어때요? 같이 먹으면. 맛이 정말 나아다. 진짜? 너무 맛있어요. 고추장물 좀 맵네. 어디 가면 살 수 있어요? 이거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어요. 치즈가. 쿠팡이나 또 추 마켓 11번가 네이버 등등 두번마켓을 검색하면 됩니다. 그건 뭔데요? 치즈. 세상에 귀엽다. 치즈야 오지구. 세상에. 엄마야 왜 저한테 주세요. 하하하하하하 먹으면 잘해라. 이제 주민님도 주문하면 되겠다. 미치 bodineum 물건을 굉장히 좋은 품질을 사고 오우 세상에. 수윤이 너무 좋아하지? 시윤이 또 좋아하지? 우리 전투? Jose. 편의움이 생활만이. 편의움이 있으세요. 하하하하 읏 에이 수윤이 너무 좋아하지? 수윤이 더 좋아하지? Mu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